1. 4. 4. 5. 5. 여기다 꽂혀. 너무 구겨진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이렇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갖고 왔거든. 이거 언니 스킨은 그냥 이거예요. 화장품 가져오셨어요. 언니 그냥 팩, 팩. 야, 너 화장품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그러니까. 화장품 가져오셨어요, 언니. 언니 잘 안 발랐어. inesi work 정인 plate 에 J 엉 하늘이 와 소화제를 하나 먹어야지 고기와 함께 두개의 동안 제가 내일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또iden 게다가 기만 이놈아 교심에도 못 하 예고 언니, 언니는 내 앨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응, 한번 들어볼까? 자, 먼저 치면 나올 텐데 그렇게 열심히 음악을 했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 너무 내 모델 일과 너무 다른 목소리인 거지? 지금은 결혼하고 애 낳고 낳았으니까 조금 안정이 되고 그랬는데 싱글 때는 너무 많이 우울했어요, 이제 감정의 변화들을 뭔가 쏟아내야 되는데 그 통로가 음악밖에 없더라고 사실은 주연아님이 너무 좀 부담스러운 거야 내가 해도 되나? 싶고 언니, 아들은 지금 우주에 보고 싶다 아들님이 자식한테 받는 상처가 더 클 때 내가 더 사랑하니까 지는 거야 내가 더 사랑하니까 지는 거야 너 우리 안 잤어? 너 왜 이렇게 이렇게 놨어? 완전 잘한다 맛있어 하늘은stein 여러분, 나 진짜 잘 못하고 푸가 지훈이 다 닫아 지훈이 다 닫아 다시 말해볼까 지훈이 다 닫아 이리와 언니 먼저 죽으세요 아쉬운데? 아니 어떻게 하고 있지? 껌신이 안해 뭐야? 안 짓어? 닦아주지, 뱃살 깜찍해, 깜찍해 어? 당신은 음식인데 안 돼 한 번도 안 할 거야 진영이가 내가 참 잘 펴요 잘 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저희 집 고양이 양이치를 시켰는데 오늘 그래도 가만히 있으셔서 고양이보다 더 나아요 쟤 나랑 화장을 한다 진짜 화장 못해서 제가 해줄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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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그렇게 놀라시기까지 하세요 아니 진짜 눈썹 빗어줘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한 거 아니야? 아 바다가 이렇게 보였어? 응 아 대박 아 진짜 어디 참 찍은 거 같아 좋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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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네 이게 오 손톱 맞지? 네 너무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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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아니 어떻게. 좀 연한 걸로. 아니 지금 더요? 지금 살짝 지웠는데. 아 녀석 그래야 되나? 봐봐요. 얼마나 있어? 아이고. 한 번. 한 번 한 번 한 것 같아. 아니 눈썹 여기 더 그려야겠어. 한 번 한 번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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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살짝 이 정도. 나는 과한 것보다. 어 이거 좀 섬세해. 아니 그래. 설명하는 거 보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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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봐봐 봐봐. 그냥 고장으로 하고. 한 번 뒤에 한 번. 하시구나. 한 번 더. 이렇게 해 Los. 봐. 어 이거야. 이 차원의. 뱉어라. 아이씨. 저 일하자. 아니, 마지막 어머니, 어머니예요. 아니, 마지막 어머니, 어머니예요. 아니, 마지막 어머니, 어머니예요. 아니, 마지막 어머니, 어머니예요. 뭐, 옷이 왜 있는지. 잠잘이에요, 뭐예요? 여름이니까 목이자는 입겠어야지. 여름이니까 목이자는 입고 있어야지. 35분에 정확하게 나갈 거야. 택시 기다리고 있어, 빨리 가야 돼. 저 화장실 내려가 있을게요. 응. 자, 오늘은 이탈리아로 출발합니다. 1인 방송, 연주 줘야 되는데. 계속.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오, 예뻐졌다. 여기가 라이너를 안 했구나. 너무 안 했어. 라이너. 여기 너무 심해. 그러니까 라이너를 점막에만 살짝 해 주면 되는데 안 했네. 자, 오늘은 나 라이너 너무 안 했어. 그럼 뭐해. 자, 주소 다들. 자, 여러분. 다들 안전 발달 좀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손 좀 드세요. 자, 이제 홍콩 안녕. 홍콩 안녕. 홍콩 안녕. 홍콩 안녕. 자잇자. 홍콩이었구나, 누구야. 홍콩이었구나, 누구야. 홍콩에서 회 먹고 지금 잠을 그렇게 자고. 아, 어제 진짜 맛있었어요, 그쵸? 아, 그 집 괜찮더라. 지금 가는 거 사진 좀 한번 보세요. 아, 너무 예뻐. 브라노섭. 아, 너무 예뻐. 브라노섭. 자, 쪽으로 한번 보시고. 아, 네. 너무 예쁘잖아요. 저는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 가면 먹을 데가 있어? 없을 것 같아. 이탈리아니까 스파게티, 피자 이런 거 사주는 거 아니야? 그래, 너무. 어떻게 그래. 좀 비우고. 더 한 건 안 먹는 거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난 다이어트하니까 계란만 먹을게. 아니, 미란아 마지막에 계란보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입가심. 입가심으로 계란 두개. 너 마음이 그냥 미안이지? 그냥 계란만 먹었다. 아니, 난 다이어트 중이다라는 걸 항상 상기해야 돼. 자, 여러분 강한대교를 탔습니다. 우리가 구반한다고. 여기 홍콩이라고 한다는. 여기가 홍콩이야. 내가 얘기하는 홍콩이 여긴데. 여기 요트, 요트. 요트장 봤자. 요트. 요트 경기장입니다. 요트장. 요트 많죠? 저거 다 개인 소유예요. 여러분. 그렇죠. 책, 아니. 이 부자들의 끝은 요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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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의 끝이 뱃놀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기야 디어 차. 여기 막 어마어마하죠, 여기. 어기야 디어 어기여 차. 뱃놀이 가자. 이거 한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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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abere embargo 나 Zaragoeteta. 야 raw Abujan 사실이 진짜 없는데. 진짜 influ전osten이 예정입니다. 야 raw wasn't. 자 여기 Controller이 이동해야 합니다. 나iniz다, 야 raw máng Unfaire. estate 초 gaеля проход일 때 뱃놀 Lucantik. 어떤 텐데 제 tired gots니까. 아주 연안ogether. 아, 저 앞에? 네. 지금 집이야, 뭐야?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는 스팟인 것 같아. 사진 찍는 포크 월. 감동 있지, 안 돼? 나는 오히려 언니 이런 배가 예쁜데. 그러니까 배가 정박해 있는 게. 이 스멜. 스멜이 좋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여기에 이렇게. 어우, 언니의 오늘 예술자. 해외 아니라고? 예뻐요, 예뻐요. 느낌 있잖아. 갑자기 이러면서 앞으로. 아니, 뭐 찍어 달라는 거야, 뭐야. 아니, 나 진짜 윤지의 마음을 모르겠어. 아니, 뭐 척하면 척 아니야? 어우, 좋네요. 아, 뭐야. 이거 또 찍어 달라는 거야, 뭐야. 포즈 잡았네, 포즈 잡았어. 아니, 진짜 여행 온 것처럼 연출해 달라는 거지. 세영아, 솔직히 말해. 응? 솔직히 말해봐. 좋지? 좋아요. 근데 저는 해질녘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 색감이 너무 햇빛이 쨍해서. 각쳐. 지금 예쁘다 그래. 지금 예뻐요. 지금 성공해서 끼고 보면 딱이에요. 야, 베네치아야. 이거 베네치아 아니라고? 있지? 베네치아 있지? 야, 베네치아 있어 없어. 이거 봐. 오, 베네치아 있네. 베네치아. 베네치아. 오, 베네치아. 오, 베네치아.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우린 많이 지났었지. 시원한 눈물에 두 팔을 담그고 어린아이처럼 뛰어다니며 지친 내 몸과 마음도 이제 다시 살아 숨 쉬내고 비어다니며 야, 느낌 있어. 하나, 둘, 셋. 어머! 아유, 미안해. 아유, 미안해. 미안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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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천천히! 나는